멀리 영흥대교가 보여요 여기가 어촌 체험마을인데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봐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얼었던 자 될텐데 물이 흐르고 내 어그보충 다 젖겠어요 여기가 바지락도 있고 굴도 있는 곳인데 오늘 무엇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차 안에다가 플라스틱 콜라 발견해서 좋다고 들고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